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 워밍업 도중 왼쪽 발목을 접질리며 부상당했던 케빈 듀란트가 최소 3주는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허벅지 부상을 당했던 루카 돈치치가 MRI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통증이 가라앉으면 바로 복귀할 것이라고 하는군요. 카이리어빙은 도박과 스포츠 배팅이 스포츠 경기의 순수함과 재미를 빼앗아간다고 언급했습니다. 디안젤로 러셀이 다음 토론토전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며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고 하는군요. 무릎통증으로 장기간 결정 중인 론조볼이 결국 세 번째 수술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술을 결정한다면 회복과 재활하는 데만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시술로 진행할 경우에는 복귀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네요. 프레드 벤블릿이 지난 클리퍼스전 이후 인터뷰에서 심판진을 비난한 행위로 3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벤블릿은 자신의 언행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말했네요. 스티븐 아담스가 무릎 부상으로 인해 자녀 시즌을 결정할 예정이며 4주 후 재검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일런 브라운은 마스크를 끼고 플레이하는 것이 매우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랜트 윌리엄스는 자신의 역할이 줄어든 것에 대해 지금 자신이 행복하다고 답한다면 농구에 대해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네요. 조슈아트는 이번 여름 옵트아웃한 뒤 자유계약 선수가 된 다음 다시 뉴욕과 재계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뉴욕보다는 이번 오프시즌 오비 토핀을 트레이드할 수도 있을 것이란 루머가 있네요. 또한 뉴욕은 오지 않은 오비 영입을 위해 에반 포니에와 다수의 1라운드 픽을 제시했었다고 합니다. 모밤바가 왼쪽 발목 염자로 인해 최소 4주 결정할 예정이며 추후 재검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군요. NBA 사무국은 아웃 오브 바운드, 골탠딩 등과 같은 경우 자동적으로 정확한 콜이 불릴 수 있도록 호크아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농구부 감독을 맡았던 패트릭 유잉이 지난번 빅이스트 경기에서 패한 후 경질되었다고 하네요. 총격 후 도주 중에 체포된 쇼 캠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총을 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곧 석방될 것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